어제 의자 들여놓은 거 까먹지 말고 밴드부랑 대행사에 배분해서 애들이랑 갖다 놔. 예스. 졸지 말고 정신 차려. 씨씨가 어클나게 입 났는데 정신 멀쩡한 게 이상하죠. 자 기획팀 몸에 입장 시작하고 1부 동아리 공연 2부 연예인 공연 3부 응원제니까 시간 미리미리 체크하고 일정 밀리지 않게 준비해. 네. 연예인 누구예요? 만표 때문에 라인업은 비공개야. 저희한테 말해주시면 안 돼요? 진짜 비밀로 할게요. 될 거 같니? 빨리 일해. 혼났대요. 주선자 김민재 진선호 앞으로. 이건 니들 담보. 자 신입생들은 응원제 때 환복할 거야. 담보 입고 앞에서 방정 떨면 안 된다. 네. 네. 헤이 여기. 너네 무대의상 입으면 돼. 네. 잠깐 얘기 좀 하자. 어제 새벽에 올라왔다가 댓글 때문에 바로 삭제됐나 봐. 아직 애들은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? 내가 한번 떠볼까? 이거 누가 찍은 거지? 그 시간에 노천까지 와서. 지나가다가 조명 켜져 있으니까 봤겠지. 상황 봐서 나중에 얘기해. 일단 축제부터 해야지. 아휴. 들키지나 맑은지. 동네 방네 광고를 해요. 한 번. 대답 입니다. 안녕하십시오. bilmiyorum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